드디어 5단계입니다. 4단계 노란색 십자가까지 일단 성공하셨습니다. 5단계는 옆면의 가운데 부분 예를 들어서 빨간색 가운데 색깔을 다 맞춰 줄 겁니다.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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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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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가운데 색깔을 다 맞춰 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그게 5단계입니다.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색깔을 찾아 봅니다. 녹색이죠? 녹색을 한번 찾아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위에 돌려서 맞나? 자 맞았습니다. 그죠? 맞았는데 다른 쪽은 안 맞죠? 이쪽은 안 맞고 이쪽은 안 맞습니다. 자 여기 맞았습니다. 두 개가 맞았죠? 여기 6시 방향하고 12시 방향 이렇게 두 개가 맞았죠? 만약에 이제 빨간색을 돌려서 빨간색을 맞춰 봅니다. 빨간색을 맞춰보고 이렇게 봤더니 여기 안 맞고 안 맞고 이쪽이 주황색이 맞았네요. 자 이런 식으로 또 6시하고 12시가 맞았습니다. 무조건 색깔이 아예 안 맞지는 않고 하나를 맞췄을 때 두 개가 맞거나 아니면 네 개가 맞게 돼 있습니다. 지금 두 개가 맞았죠? 네 개가 맞으면 이 공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자 두 개가 맞았습니다. 일단 근데 이게 맞는 방법이 6시하고 12시에 맞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6시하고 9시 아니면 뭐 3시겠죠? 이런 식으로. 자 공식을 들어가겠습니다. 공식은 네돌올돌, 네돌돌올돌입니다. 자 좀 긴데요. 지금 좌측 상단에 지금 제가 표기했는데 네돌올돌, 네돌돌올돌. 자 차근차근 해 볼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6시하고 9시가 맞으면 공식을 두 번 해줘야 됩니다. 무슨 얘기냐? 이렇게 놓고 여기하고 여기가 맞았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놓고 6시하고 9시에 놓고 공식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맞거나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. 두 번 해줘야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맞거나 이런 식으로 맞았을 때는 공식을 한 번 해주면 다 맞게 돼 있습니다. 자 뭐 말 어렵지 않습니다. 자 바로 해볼게요. 자 지금 6시하고 12시가 맞아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아래 위로. 자 이 상태에서는 공식을 해줍니다. 이 공식은 왼손으로 합니다. 왼손. 왼손으로. 자 아까 뭐라 그랬죠? 네돌올돌, 네돌돌올돌. 자 바로 한번 해 볼게요. 자 조금 길지만은 뭐 쉽습니다. 자 그럼 십자가 그대로 살아 있죠? 자 한번 해 줬습니다. 공식을. 자 그리고 옆면 봅니다. 어떻게 맞았나? 자 주황색 하나 맞았고 다른 데 안 맞았는데 일단 돌려봅니다. 무조건 두 개 맞게 돼 있습니다. 자 빨간색을 맞춰 보겠습니다. 그랬더니 녹색 맞았네요. 여기는 안 맞았죠? 안 맞았습니다. 그런데 아까는 틀리죠? 아까는 6시하고 12시에 맞았는데 지금은 6시하고 3시에 맞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무조건 이렇게 맞았을 때는 공식을 한번 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맞거나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. 두 개가 무조건 맞게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공식을 해 주게 되면은 다 맞게 되겠습니다. 단 조건이 뭐냐? 6시하고 12시에 맞았을 때는 이렇게 놓고 공식을 왼손으로 해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맞았을 때는 6시하고 3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려서 6시하고 9시에 놓고 하는 겁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 빨간색하고 녹색이 맞았죠?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무조건 6시 하나 두고 이쪽 9시에 놓고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이해 가시죠? 이렇게 6시하고 3시에 놓는 게 아니라 6시하고 9시 이렇게 놓고 공식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똑같습니다. 공식은 네돌올돌 네돌돌올돌 왼손으로 다 해 줬습니다. 공식을 자 보겠습니다. 맞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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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위에 십자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. 어렵지 않죠? 간단합니다. 두 개의 색깔이 무조건 맞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6시하고 12시에 맞았을 때는 이렇게 놓고 공식을 왼손으로 해 주고 한번 해 주게 되면 무조건 옆으로 오게 됩니다. 이렇게 맞거나 이렇게 맞거나 근데 운 좋게 처음에 딱 그 십자가를 맞춰 주고 딱 했을 때 돌렸을 때 이렇게 맞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6시하고 9시에 놓고 공식을 한번 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래 위로 맞았을 때는 공식을 두 번 해 주는 거고 이렇게 맞았을 때는 한 번만 하면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. 그죠? 여기까지가 5단계입니다. 5단계 끝! 5단계 끝! 5단계 끝! 5단계 끝! 5단계 끝! 5단계 끝!